부쩍 자란 윌리엄 어느새 폭풍 기어가기를 마스터했는데요 잡고 일어나기도 거뜬! 정말 많이 컸죠 한편 쌤아빠는 뭐하고 있나요? 그런데 뭔가 슬림해 보이는 건 기분 딷인가요? 진짜 귀여워 그래? 오케이 이때 등장한 진짜 쌤아빠 숙소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갈 데가 없었어 아니 갑자기 가서 숙소도 훈훈한 외모에 뛰어난 운동심력까지 명불허전 연예계 운동 에이스 배우 리키 김씨였네요 어제 그냥 갑자기 온 거예요 이번에 한국 왔을 때 묵어야 된 숙소가 거기 일이 있어서 그냥 우리 집에서 하루만 모으시냐고 부탁해가지고 친하니까 당연히 해드려야죠 앞으로 여기 맨날 올 거야 그래? 애기 봐주는 조건으로 애기 봐주는 조건으로 콜 에이 섬진이 왔어? 오늘 와이프는? 오늘 혼자 보는 거야? 혼자 봐야지 애 하나 보는 게 힘들지 않다고 얘기하면 애 하나 보는 게 힘들지 않다고 얘기하면 알았어요 잘랐어요 윌리엄 셋이 있어서 잘랐어요 잘랐어요 손 일어나 일어설 거야 일어설 거야 일어서 오 힘 야우 예 야우 예 야우 예 챔피언 윌리엄 한국 국가대표하면 정태호 태호? 태호? 태호로 정한 거야? 모든 서류상에서 태호로 되어 있어 정태호 우리 아들 태호다 태호한테 물어보니까 괜찮다고 여기 외국인 천문은 거 아니지 여기 외국인 천문은 거 아니지 여기 외국인 천문은 거 아니지 야 아빠가 외국인 아니 너 말고 야 너 야 너 야 너 이 물 깨끗하지? 아 그거 개 먹는 물인데? 너는 그냥 이거 만져도 되는데 그냥 입에 넣지 이게 개 물이야 어떻게 어휴 야야야야야야야 어떻게 이게 너 지금 괴물 됐어 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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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닦자 좀 닦자 좀 닦자 소 비누 어떤 거야? 비누 오른쪽 어 약간 이게 샴푸야 이게 무슨 비누야 샴푸야 샴푸라고? 아니야 아니야 어? 어디 갔지? 거기 거기 샴푸 이거도 샴푸야 엔드 바디와시 샴푸 엔드 바디와시 원 플러스 원 야 니 아빠가 이상해 그냥 비누 쓰면 되지 않을까? 여기 딱 손 손 손 손 손바닥 한 방울 빵 이게 항물 잼잼잼 공지곤지곤지 와 얘 잼잼 잘한다 우리 온 김에 우리 얼굴 좀 닦을까? 뭐 먹을까? 아침이면 과일 앤드 요거트 네? 과일 앤드 요거트 태호야 아빠 왜 그래? 아침에 계란 베이킹 어쩔 때는 케이크 먹는데? 무슨 케이크 내 케이크 아침에 케이크 먹어본 적 없어 팬케이크 안 먹어? 팬케이크? 팬케이크는 팬케이크 팬케이크는 팬케이크는 아니야? 아이 진짜 오늘 다이어트 하는 거야? 몸 관리 해야 되니까 살 빼야지 그래야 될 것 같아 이게 몇 번째야 지금? 응? 한 서른 네 번째인 것 같은 느낌? 그럼 응 아침 아침, 아침 아침 sẽ 응 샤워 좀 할게 맘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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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빠? 맘빠? 聖의 맘빠 맛봐. 윌리엄. 아 맞다. 아 니네들은 먹어야지. 먹자. 가지야 만두야 먹자. 아 같이 먹어야지. 밥 먹읍시다 얘들아. 애견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윌리엄 밥을 줄 때 가지와 만두 식사를 함께 챙기는 새 맛집. 어떻게 하지? 그 사이 윌리엄은? 어떡해. 호기심이 많을 때라 그래요. 어떡해. 지난번에도 밥주걱으로 혼밥을 먹었던 윌리엄. 잘 먹으니 보기 좋네요. 이번에도 혼자 먹을 수 있을까요? 구름을 먹어야지. 요즘 산책은 다닐 수 있고 다닐 수 있고 여기에 Buddy. 이 년 뒤에두요. 어디에 앉아? surrounded him? 건강한 거 먹어야지. 여러분 맛있게 먹어. 윌리엄! 야 야 야! 하지마! 지지마! 지지마! 왔다! 엄마가 만들었으니까 맛있게 먹어야지 그러니까 그거 놀으면 어떡해 그래 먹어야지 이렇게 먹어야지 괜찮아 그냥 가지고 놀아 미술 건가? 미술! 미술! 그래 잘했어! 정말 그게 무슨 눈높이? 눈높이 교육? 애들이랑 맞춰서 하는 거 있잖아 그럼 똑같이 해야 돼 아빠가 For your kid! 이거 아빠와 똑같이 했어 변해 같은데? 윌리엄! 아빠 꼬! 만져야지! 됐다! There you go! 오케이 자연의 청소하는 방법이야 이미 애기한테 간다 재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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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응가하는 거 같은데? 삼촌 응가 기저귀 많이 갈았어 응가하는 거야 내가 시간 줄게 미안해 지금 진행 중이지? 네 미안해 안 볼게 그래 할 때는 아 보면 안 나오지? 보면 안 나와? 아 여기 불편해 그래 나와서 응가하자 그래 해봐 응가 ING 뭐? 디랭 중 뭐가? 그렇게 많이 먹어야지 뭐 나올 때가 됐지 우리 만져 해볼까? 오! 오! 고소한 면증은 뭐야? 이게 뭐야 이거? 로꼬리 당근 야 별책 같아 아니 애들 이거 봐야 돼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지 그치? 빙고 자꾸 그렇게 물 티면 아빠 이거 오줌 싼 것처럼 보이잖아 겨우 아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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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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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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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좋아하는 것 같은데? 저건 해봤어? 그거 뭐지? 촉각놀이. 지금 나이가 되는 것 같은데? 그거였어. 고구마. 고구마? 얼마 전 촉각놀이의 세계에 입문한 윌리엄. 가까이 가면 돼. 그런데 촉각놀이보다는 먹는 거에 더 관심이 많았었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윌리엄? 7개월 때부터 10개월까지는 그게 되게 발전되는 게 필요하니까. 윌리엄, 우리 촉각놀이 좀 할까? 삼초랑 같이? 그럼 뭘로 하면 좋을까? 맞아요, 저때 미역으로 촉각놀이 많이 하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무슨 느낌이야, 윌리엄? 얘 쓰는 거 지금 막 쓰고 싶어요. 얘 먹으면 뭐 될 것 같아. 얘 힘 장난 아닌데? 아니, 나는 미수추구 선수나 아니면 농구 선수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그럴 것 같아. 지금 손 봐, 손. 미수추구 선수처럼 여기 어깨가. 어깨, 어깨. 어, 쇼드패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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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미수추구 할 때는 쇼드패즈 입어야 돼. 뒤에 숫자가 1이야, 1. 1? 예. 쇼드패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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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머리띠까지 있으니까 무슨 마을이 쪽이나 이런 것 같은 느낌? 따뜻하시, 따뜻하시. 따뜻하시, 따뜻하시. 따뜻하시, 따뜻하시. 하나, 둘, 셋. 하나, 둘. 아 웃겨. 에듀스. 오, 포즈 모레. 오, 포즈 모레. 오, 포즈 셔. 오, 포즈 모레. 오, 포즈 모레. 오, 포즈 모레. 오, 포즈 모레. 오, 이탈리아에서 온 윌리엄. 오, 렛이 선 피자 주세요. 아, 진짜 너무 귀엽다. 나도 해봐야지. 이거, 아, 셋. 이 4급 나오는 캐릭터에. 조은아. 조은아. 전하. 방금 가음 없었어. 윌리엄 분장쇼. 아빠들 정말 못 말려요. 재밌었지? 오금 놀이. 이리와. 어이구. 잠뻔, 나 상상 잘게. 나 오늘 자나려 했는데 나한테 진짜 많이 맡긴다 이거. 처음 쏘하고. 애 기저귀 갈고 호텔 값이야 호텔 값이야 세상에 꿈꿈지 없다는 얘기야 지금 우리 친구 사이에 세상에 꿈꿈지 없잖아 애도가 엘레 오면 똑같이 똑같이 한다 야 애 셋이야 당분에 갈림이 없을 것 같아